안녕하세요. Old Grammar 주어동사일치 프랙티스의 21번부터 40번 문제입니다. 미리 내용 읽어보셨고 개념정리를 해보셨으니 적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21번부터 갈게요. Instead of each individual independently, ways 혹은 weighing the pros and cons of his or her own actions. 문장 여기까지 딱 잘랐을 때 way라는 단어에 s가 붙어있는 동사, 그리고 weighing의 ing,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봤다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는 맨 앞에 나와있는 instead of를 전치사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받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받기 때문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weighing이 돼서 뒤에 보면 그나 그녀의 자신만의 행동에 대한 찬반의 경중을 따지는 weighing, 즉 무게가 얼만큼 있는가를 따지는 것에 와 상관없이 혹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weigh라는 s가 붙었을 경우 주어가 each individual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instead of는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정답은 weighing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정답이 대신에 맨 앞에가 instead라고 콤마 나와있는 혹은 instead라고 적혀있는 접속사였다면 그 뒤에는 주어동사 일치로 문장을 나올 수가 있었겠죠. 특히 앞에 each individual이 주어동사 일치로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instead of 때문에 weigh-ins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치사와 접속사가 이렇게 순서상을 나타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although는 접속사, 근데 despite는 전치사, because는 접속사, because of 얘는 전치사. 그리고 while 이 녀석은 접속사, 반면 during 이라는 단어는 전치사로 각각 이 앞에는 주어동사가 올 수 있지만 뒤에 나와있는 녀석들은 명사만 받는다는 점.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2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2번입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주어동사 일치로 물어봤다기보다는 suggestion이라는 문장을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부른 것이죠. 여기 앞에 suggestion이라는 단어는 제한이기 때문에 suggest라는 단어 다음에 대절 나오고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뒤에는 동사원형을 쓰는 게 영어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때는 suggest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한하는 겁니다. 주어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제한을 할 때는 suggest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suggest가 또 다른 뜻이 있지. 어떤 뜻? 암시하다. 어떤 암시라고 하면 그때는 동사원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should가 생략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더라 라는 암시, 그걸 시사하고 넌지시 말해준다는 거예요. 너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설명해 주는 거거든. 맥락을 볼까요? 남자들 대부분 for the most part are responsible to the suggestion that 대절이라고 하는 suggestion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 즉 남자들의 행동이 unmanly 무슨 뜻? 남자답지 못한 것이죠. at almost any age. 거의 모든 나이 또래에서 너 남자 같지 않아. 나 5살짜리. 너 왜 남자 같지 않니? 20살짜리. 너 남자답지 않게 왜 그래? 50살. 너 당신이 왜 남자답지 않게 그래요? 80세. 남자 같지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질 낸다는 거지. 그죠? 거기에 막 바로 반응을 한다면 내가 왜 남자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행동이 남자답지 않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너 남자답지 않아야 돼. 라는 것을 얘기했을까? 그렇다기보다는 남자답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암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동사원형화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is가 된다. 이렇게 골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suggest의 뜻을 두 가지로 제안하다 라는 뜻과 암시하다는 뜻에 맞게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걸 잘 골라 보시면 suggest는 정답으로 is로 골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죠. 23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도가 여기 나와 있는 대세 용도를 물어본 겁니다. 대세는 접속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war 이라는 동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war 이라는 동사의 원형을 따져보면 w-e-a-r wear 이라는 동사 즉 무엇무엇을 입다 착용하다라는 뜻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없고 앞에 있는 the gold rings를 봤을 때 선행사도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물어본다면 얘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의 용도 그리고 문장을 잘 잘라볼 수 있었는가까지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자기들 코 주변에다가 끼고 있었던 금 ring, gold rings 즉 금반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원천이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스페인의 탐험가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갖고 막 아 훌륭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그 금 어디서 났어요?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24번입니다. 24번 관계사 the babies who who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동사 feel insecure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가 나올 때까지 관계사는 이어지게 됩니다. baby 애기들은 그 다음 respond로 동사 나왔던 것 같아서 여기가 두 번째 동사 자리인데요. 얘는 단수가 아니라 주어가 복수가 돼야 되고 얘는 s나 es가 붙었으니까 주어가 단수가 돼야 됩니다. 앞에 보면 babies 복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response 앞에 있는 거로 골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25번입니다. Getting oxygen out of thin air 희박한 공기 속에서 산소를 얻어낸다는 것 그리고 into the muscle 그런 다음에 근육에다가 내보내준다는 것 그 다음에 나와있는 위치 관계대명사는 위치 need it까지가 됩니다. 위치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는 불안전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두 개를 불안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eat이라는 것은 목적격이고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있는 근육이 s 안 붙었죠? 그것을 필요한다는 얘기는 단수의 명사 즉 산소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딱 끝난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근육에다가 산소를 갖다 준다는 것은 requiring 동사 아니고 requires 동사가 된다는 거죠. 쭉쭉 보면 세 줄 안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녀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있는 requires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어를 역으로 찾아 봅니다. 주어는 어디 계십니까? 앞에 있는 getting 부터 출발하는 문장의 주어 동사의 ing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일치로 requires를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For many customers 많은 소비자들에게 The product offered by one of the leading coffee companies contains s contain 동사원형 s 붙었다는 건 문장의 주어 the product 주어 동사 연결될 수 있죠. 우리 능동과 수동 기억나나 offer the eat이 붙었는데 뒤에 전치사고 나왔지. 그리고 동사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pp라 그랬잖아요.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커피 회사들 중 하나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커피 생산물 은 contains enough value 대절로 설명하는 충분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26번 아시겠죠? 정답은 contains 주어 동사 일치 중간에 pp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27번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 있나요? 혹은 가족들과 함께 정말 재미난 여행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여행을 하고서 돌아와서 집에서 좀 쉬지 못하고 바로 학교를 가거나 일상에 뛰어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떠냐면 여행을 가던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정리도 안 됐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이 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almost as soon as as soon as 에다 밑줄 부사줄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뒤에 보면 you're back 네가 돌아오자마자죠. 그럼 딱 잘라주고 you're caught up 이라고 하는 너는 caught up 동사로 사로잡혀지게 되는데 in the bustle of the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bustle bustle 함 아주 그냥 복잡하고 분주함에 너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and the libeliness and immediacy of your travel experiences 그 다음에 fade는 동사 fading은 동사가 아닌 형태입니다. 동사인가 아닌가 물어본 문제죠. 근데 여기 보면 and 나왔으니까 문장을 이렇게 잘라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거에 사로잡히니까 근데 보면 너의 여행의 경험의 즉각성과 생생함에 사로잡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이 and 병렬이 여기 나와있는 everyday life하고 같지 않잖아요. 여행지에서의 경험과 매일매일의 경험이 같다면 대단한 분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은 갖다 버리고 근데 여행에 있었던 그런 즉각성과 immediacy 방금 전에도 막 들었던 느낌 livelyness 살아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가 되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네가 돌아오자마자 벗이니까 거의 항상 돌아오자마자 너가 매일의 일상에 치이게 되고 그래서 여행에 있었던 생동감과 재밌었던 즉각성 같은 건 사라지게 됐다. 페이드하게 되는 것이다. 동사원형이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28번 갈까요? Explained explaining to his brother why he had moved to perish the earls then go offered to reasons 나왔습니다. 이 문장 구조는 주어동사 일치를 물어본 문제라기보다는 앞에 나와있는 콤마 다음에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부사로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분사구문은 주어동사 일치라기보다는 주어를 생략시켜놨죠. later 저 녀석이 주어가 아니니까 문장의 주어는 진짜 문장의 주어라고 볼 수 있는 Van Gogh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빈센트 Van Gogh 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주어가 이 자리에 나오면 지가 설명한다면 능동 explaining 그 사람에게 설명되어진다면 explained 가 됩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To his brother 자신의 형제에게 자신의 동생이죠. brother 에게 뭐를 설명했냐면 why he had moved to Paris 파리에서 아를로 왜 그가 이사했었느냐를 설명했겠죠. 자기가 내가 왜 이사했냐면 라고 설명하면서 explaining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겉으로 봤을 때 explained to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to his brother 는 분사 구문의 보라색 안에 있는 또 다른 보라색 또 다른 부사 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explaining 설명하면서 그는 두 가지 이유를 제공했다. 내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 간 거야 라고 설명을 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정답은 explaining 뒤에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문제는 29번 하우와 하우에버의 구별이죠. 하우에버는 관계사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의 뜻이면서 뒤에 형부사가 나온다. 근데 그때는 관계사 얘기했고요. 하우는 달라요. 하우와 하우에버의 차이는 관계사로서 쓰여진 게 아니라 품사를 물어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우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로 하나의 명사절을 이루게 되죠.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으로서 문장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에버가 붙는 하우 관계 부사에다 에버까지 붙었어. 그럼 뭐가 된다? 무조건 부사다 그랬죠. 결국 이 문장은 부사절이 맞니 명사절이 맞니 를 부르는 겁니다. 이 자리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잖아? 오케이 너 하우 줄게. 근데 아니잖아? 콤마 찍고 그냥 접속사 나오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의 뜻이지 그러면 하우에버가 맞다 가 되시는 겁니다. 문장을 보면 여기 콤마에서 잘려집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로 하우에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상태에서 아무리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자신의 신념을 버리진 않았다. 오케이 부사절이구나. 다시 얘기하면 하우부터 출발하는 이 노란색의 문장이 만약 하우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콤마 찍고 뒤에 문장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하우에버 복합관계 부사를 고르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30번 갑니다. 혁명의 마지막까지 Toward the end of the revolution she became deeply involved in a plot overthrow to overthrow the king 입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앞에 있는 overthrow 라고 하는 것은 전복시키다. 뒤에 있는 the king이 나오니까 왕권을 전복시키는 겁니다. 전복이 뭔지 알아요? 배복자 써갖고 왕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왕권을 정권을 뒤집는 걸 전복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verthrow는 동사 자리고 to overthrow는 동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녀가 됐다 라고 하는 she became 이라고는 확실한 주어동사 나왔고 그러면 다음 자리에 동사 들어갈 게 있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들어갈 수 없고 접속사 따위는 없으니까 to overthrow 라고 하는 동사를 아닌 녀석을 골라주는 게 맞다. to overthrow 로 골라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냐? 앞에 있는 become이랑 연결하면 become involved in 이 되죠. 어디어디에 휘말리게 됐다. 수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become involved in에서 become은 자동사니까 비동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수동태를 소개합니다. be involved in 이었구나. 어떤 영모나 음모에 휘말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자리도 involved는 실제로 피피고 동사 자리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인 overthrow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 근데 어차피 뭐 같이 전복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접속사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였다. 아시겠죠? 3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31번 피플부터 출발하고 있는 문장에서 후부터 관계됨 형사가 나옵니다. who take the time cool down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죠. responding to anger producing situation에 대해서 화를 일으키는 한마디로 빡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반응을 하기 전에 자기가 좀 나 좀 진정 좀 할게 cool down 할게 라고 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들 문장의 주어는 복수네요. 정답 are 입니다. 근데 그냥 겉으로 보면 문제인 게 people은 단수로 쓰여질 때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로 쓸 때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여기 s가 당연히 안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e likely to be less likely to 일부러 비동사로 골라봤는데 복수인 people이 주어가 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take 나왔잖아요. take가 어쩌라고요? who 있잖아요. 알아요. 선행사잖아요.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who로 지칭하는 게 복수였다는 증거는 take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고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 때 냅니다. 이럴 때도 저럴 때도를 내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럴 때 정답이 나온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걸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에 집중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노란색으로 문장을 잘랐으면 승리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비동사랑 주어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까지 해두셨으면 거의 퍼펙트하다고 볼 수 있겠죠. 31번까지 봤고요. 32번입니다. With every right. 습관적으로 묶어봤습니다. come과 comes가 나옵니다. 얘는 주어가 아닙니다. 거의 초반 문제에서 풀었었죠. 전치사는 주어가 아니다. 그럼 누가 필요하다? 주어가 필요하다. 봤더니 뒤에 a corresponding obligation이 나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가 나왔죠. 의무하고요. right. 권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일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의무하고 권리인데 권리가 온답니다. 의무와 함께한다. 의무는 권리와 함께한다. 그럼 의무가 오는 거죠. 정답은 comes. 뒤에 주어가 단순이니까. 인정?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음에 33번입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긴데요. 쫄지 말고 풀어봅시다. And more importantly, an online media room can move your buyers into. 좀 더 중요하게는 온라인에서 있는 여러분의 미디어 공간. 뭐 블로그라든가 홈페이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 그 바로 미디어 룸이죠. move your buyers into. and through the sales process. 판매하는 과정으로 into. 들어오게 하고 through. 통과해서 나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result하고 resulting이 나왔죠. result가 나오면 저 정답은 동사라는 얘기예요. resulting이 되면 이 노란색으로 쓰면 쟤는 동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동사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어떤 거에서 이어질지 잘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는 또 다른 핵심의 정답이 있어요. 뭐가 있죠? 근거 콤마가 나와 있습니다. 콤마 보고 냄새 나지 않아요? 어떤 냄새? 분사구문 냄새. 맞죠? 그래서 resulting인 하게 되면 노란색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지.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 빨간색이라면 result하고 move가 함께 동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콤마가 나오고 최소한 A 콤마 B 콤마 그리고 C 같은 녀석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end를 찾았는데 여기 end 있거든요. 그런데 이 end는 contributing이니까 똑같지 않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 end도 찾았는데 customer retention도 똑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저 분홍색의 정답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해요? 그럼 대신 콤마 ing resulting과 end 병렬의 contributing 이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해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미디어 룸 나왔어요. 뭐라고? 블로그나 여러분 홈페이지라고요. 홈페이지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나가게 해준다는 거죠. 결국은 좀 더 많은 사업체들이 더 많은 사업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며 너의 조직의 진정한 목표 같은 걸 충족하는 데 기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revenue 당연히 수익도 얻어야 될 것이고 customer retention 소비자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잡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기여하게 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동사의 이제 resulting contributing 두 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resulting 분사 구분이었죠. 저는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보고 콤마 분사 구분 에이 그러지 마요. 콤마 되면 다른 거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따르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보면 깊게 깊게 생각하시고 해석해주고 문제를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33번까지 해봤습니다. 다음은 34번입니다. 영어의 수많은 전치사 2는 뒤에 명사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objective 2 다음에는 빙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문제를 쉽사리 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다섯 줄이나 줄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 부족해요. 선생님 틀려서 못 가는 것보다 시간을 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문법 문제는 반드시 해석하게 만들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It states that 그것은 대절이라고 말한다. The situation The butcher's objective 2 Situation과 butcher 두 가지가 더 더가 붙었죠. 앞에 있는 건 상황이고 뒤에 있는 거는 푸죽간 주인 혹은 고기 잡는 사람 뭐라 그럴까요? 정육점 주인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들이 objective 2 하게 됩니다. 동사가 나왔고요. 여기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여기는 동사가 아니래요. 그러면 그러면 The butcher's objective 2 being in the domai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its citizens not the federal state the government that is limiting the application of the amendment 라고 나왔습니다. 뒤에 동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문장이 그냥 objective 2 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상황이 반대했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butcher가 반대했느냐 는 거죠. 당연히 정육점 주인 아저씨 푸죽간 주인 아저씨 고기 썰어 썰어 서파르 아저씨가 반대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반대했던 상황은 문장의 주어 그리고 그 상황은 was 실제로 도메인 영역에 있었다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 사이에서의 혹은 주와 시민 사이의 관계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federal government 미국 얘기네요. 연방정부의 것이 아니라 그 주와 캘리포니아 주하고 마사추세스 주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연방정부가 뭐라고 할 게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미국은 대략 연방과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헌법의 amendment 수정 헌법의 적용을 어쩔 수 없이 제한하게 되면서가 되는 거죠. 미국은 나라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미국 이만큼은 나라가 있으면 여러 개 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모두 아우르는 게 바로 헌법이고 constitution이고 amendment는 그거를 수정한 거니까 수정 헌법인데 그 수정 헌법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거죠. 근데 어느 주에서는 예를 들어 여기 푸주권 주인이나 고기 서럽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반대를 한 거죠. 나 이거 이거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이 주에서는 어 그래 니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한 거지. 근데 이거는 결국 주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연방정부가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라고 적혀있는 글인 것이죠. 맥락을 좀 더 아시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확실한 건 situation과 the butcher 여기서 잘라줄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번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다음 문제 볼까요? 성공한 사람들 나옵니다. who come from 관계대명사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성공한 부모로부터 나온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숫자입니다. 문장의 주어죠. 숫자는 단수복수 누가 봐도 확실하게 단수네요. 아까 공부했죠? a number of 하게 되면 a lot of 처럼 돼서 뒤에 있는 명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the number 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숫자라는 단어입니다. 숫자 단수 정답은 is prove that 대절이라는 증거다. 유전자는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다음 36번은 문장이 상당히 길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 전체 서버스 플러스 관계대명사 at which 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문장의 병렬을 골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even though these were all occur in nature the scale at which we are extracting them putting them into consumer goods and distributing them around the planet 까지 관계 대명사와 전치사가 이끄는 절이 여기까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콤마 콤마 엔드 찍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얘네 없는 거예요. 문장에서 없애버릴게요. 짜자자자자 없어졌다. is 단수 are 복수 그럼 문장의 주어는 앞에 눈뜨고 살아있는 녀석 the scale 규모 정답은 is unnatural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앞에 있는 플래닛이랑도 연결되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뭐 어찌 보면 이렇게도 푸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복수로 그냥 눈으로 찾는 학생들은 딱 봤을 때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고 복수 단수 곳곳에 있어. 디즈 네이처 고르고 싶으면 고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36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37번입니다. 게다가 또한 poor families tempted to dial it to formula too much 가난한 가족들은 아 family ES 나왔네요. 땡큐 가족이 여러 명들이에요. 여러 가족들이에요. tempted to dial it to 는 섞는 거죠. 희석시키는 걸 원해요. formula 저거 뭐죠? 공식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거는 이유식 이유식들을 희석시키고자 합니다. too much slowly starve 동사 자리 starving 동사 아닌 자리 결국은 뭐다? 주어를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면 누구를 굶주리게 할 거예요. 뒤에는 아기를 굶주리는데 앞에 있는 for families 이 사람들이 굶주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 동사 여기 있었고 동사가 두 번째 있다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근데 있어? 없어요? 없잖아. 어떻게 감히 동사가 될 수 있어요? 정답은 starving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냄새 나는 거 느껴져요? 냄새 납니까? 냄새 납니까? 콤마 무슨 냄새? 분사구멍 냄새 났지. Slowly starving the baby 애기들을 점점 굶어 죽이게 죽이는 건 아니고 굶기면서 라고 적혀 있는 거죠. 실제로 굶기는 거지. 왜냐하면 애기들은 위장이 작거든. 그래서 여러 번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 번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고 우리는 한 번 먹으면서 됐지라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조금 하니까 조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되거든요. 먹일 때 너무 묽게 탔어. 그럼 어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거죠. 이해했어요? 37번은 정답은 분사구문이었습니다. starving. 38번 downloading attachment from your close friends. 친한 친구로부터 가까운 친구로부터 attachment s부터 있는 이거는 첨부 파일 같은 거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는 no guarantee 정답이 이스가 돼서 어떤 보장도 없다. 너의 컴퓨터가 절대로 감염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왜? 뭐 친한 친구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그건 애들이 사람들이 해킹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친한 친구 거라고 생각해서 딱 다운로드 받았는데 바이러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디 어디 스탠포드 대학교 명단 이렇게 이메일이 와요. 그럼 뭐지? 무슨 신기해서 한 번 눌러보죠?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냐? 첨부 파일이 문제인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게 문제인가? 세상에 있는 첨부 파일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걸 내가 다운받아 받는 행위가 문제인가? 당연히 그 행위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 행위는 다운로딩 동명사로 출발하면 단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스로 정답을 맞춰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트로이의 목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트로이의 목마 이렇게 봤습니다. 자, 39번 길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니까 빨리 갈게요. Coastal currents are driven by 맨 앞에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주어 동사는 are driven 동사 나왔고 Coastal currents 해륙인 해륙인 해류인데 근해에 있는 바다 근해 근해 알죠? 가까운 우리나라 땅 주변에 있는 바다에 있는 해류가 지역에 있는 바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반면 그 다음에 동사 또 나왔는데 are driven 과 surface current in the open ocean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연결이 됐죠. 근데 여기 이 아래 문제를 봤더니 is known 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자리를 물어봤고요. known은 동사가 아닌 상태인데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본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로 우리가 동사를 이미 하나씩 찾았죠. 이렇게 그럼 접속사 while을 중심으로 해서 while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인데 저 노란색에 적었던 is known이 정답이 되려면 동사하고 주어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연결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 바이전치사구가 by a complex global wind system 콤마 commonly 부사 그러니까 접속사 따윈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동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뒤에 있는 known as the trade wind and western lies 즉 무역풍과 western lies 편사풍 이런 것들로 알려진 윈드 시스템 이때 이 콤마는 무엇? 동격의 콤마였던 거지. 그래서 complex global wind 시스템이 뭐냐면 트레이드 윈드라고 알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돼서 이건 동격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뒤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꾸며주는 녀석 명사로 설명해 준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9번은 여기까지 진행해 봤고요. 우리 문제 40번 또 한 번 풀고 잠깐 쉬었다가 또 풀어 보도록 할게요. 소설이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As the amount of criticism that can be produced about any individual work indicating indicates 깔끔하게 여기서 딱 잘랐습니다. 왜? 세미콜론으로 숨 쉬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쵸? 뒷문장이랑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문장을 봤더니 여기 is 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보면 can be produced 라고 하는 동사 나오는데 이 can be produced 는 that 이라는 관계대명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that은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격이에요. 그래서 비판의 량입니다. 그리고 about 전치사는 about any individual work indicating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indicates 가 될 수도 있죠. 동사가 된다면 이젠 접속사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that이 여기까지 나온 거니까 혹은 여기까지 나왔다면 앞에 as the amount of criticism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소설은 보통 매우 복잡한 구조물이다. as 뭐뭐로서 뭐뭐로이기 때문에 비판의 량 근데 비판의 량은 can be produced 어떤 개별적인 작품에 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비판과 비평의 량 인 것이죠. 그냥 량 으로써 이기 때문에 혹은 그 량이 indicate 설명해 주는 것 처럼 뭐뭐대로 해석이 됐던 거죠. 그래서 비판의 량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매우 복잡한데 그 복잡한데 그 한 작품을 분석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글을 써갖고 한 3페이지 4페이지 소설인데 거기에 대한 분석은 막 500권이고 600권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서 이 세미콜론 다음에 저는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뒤에는 상관없지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 would say that 대절인 것 같다 이거죠. 읽어볼게요. A novel can give rise to endless new readings. 소설은 계속해서 끝없는 새로운 글 읽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new interpretation 새로운 해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죠. 그 얘기는 엄청난 비평의 양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amount of criticism 으로 써라기보다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인 것처럼 뭐뭐인 대로로 해석되는 as 그리고 amount of criticism이 보여준다. indicates 동사로 골라보시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dicate가 동사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라고 하면서 설명해주는 것으로 정답을 풀어봤고요. indicating이 될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그 criticism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없애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앞에 있는 criticism을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as를 접속사로 쓰지 않고 전체로 쓰였을 경우 어떤 의미인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접속사로 쓰여질 수 있는 as의 용도를 알고 있는가 를 물어본 또 다른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s담에 주호동사 동사 인디케이트로 고르는 것도 또 다른 문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40번까지 한번 진행해봤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 또 한 번 더 풀어보기 전에 개념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들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자꾸 반복적으로 틀린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직접 알려주시거나 혹은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 찾아서 공부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실력을 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